SM 엔터테인먼트가 9월 신인보이그룹 라이즈를 선보입니다. 라이즈는 성장하다라는 뜻의 라이즈와 실현하다라는 뜻을 찌닌 리얼라이즈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팀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라이즈는 지난 2020년 걸그룹 에스파 이후 SM이 3년 만에 내놓는 신인그룹입니다. 보이그룹으로는 2016년 엔시티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SM은 라이즈는 실력과 비주얼을 겸비한 7인의 최정예 멤버로 구성됐다며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지닌 멤버들이 하나의 팀으로 써내려가는 성장사를 기반으로 가요계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라이즈는 감정을 고개 담아 표현하는 장르인 이모셔널 팝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 팀에는 가수 윤상의 아들 이찬영 씨가 포함됐습니다. SM은 8월 1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모든 멤버를 공개합니다. 네일TV 뉴스입니다.